한인 후보들이 출마를 한 분위기도 있지만 뉴욕 뉴저지 일대의 한인 단체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코리아 아메리칸 보트 캠페인 운동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동안 투표율을 높여서 정치력을 향상시키자면서 항상 소리를 높여왔지만 별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투표 참여를 통해하는 캠페인 운동이 한인 유권자들에게 많은 공감을 얻고 있어서 우리의 정치력 향상과 의상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뉴욕 뉴저지 일대에 출마한 주요 한인 후보들을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뉴욕 지역에는 40선거구에서 론김 추하원 의원이 5선에 도전을 했습니다. 론김 의원은 뉴욕 지역의 한인의 자부심을 심어주는 정치인입니다. 뉴욕시하면은 동부지역의 심장이자 한인동부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도 한인 시의원을 배출하지 못해서 아쉬움이 많았습니다만 이번에는 한인 후보 두 명이 출마를 해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한인이 많이 거주하는 베이사이드 19선거구에는 퀸스보로 예산국장을 지낸 리차드 리 후보가 출마를 해서 과밀 학급 문제 해결과 소상인을 위한 지원 정책에 노력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후보는 여성 후보인데요. 샌드라 황 후보가 20선거구에 출마를 했습니다. 샌드라 황 후보는 변호사이자 환경운동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황 후보 역시 소상인들의 지원 정책과 인종차별 이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후보입니다. 뉴욕 한인 유권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뉴저지 하면 미국에서 유일하게 한인 연방 하원 의원이 있는 주인데요. 바로 앤디킴 의원입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다시 도전하게 되는데요. 무난히 당선이 예상이 되는 후보입니다. 뉴저지 시원에 출마한 후보들을 알아볼까요? 해링턴 팍에서는 준종 후보가 출마를 했습니다만 경쟁자가 없어서 당선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롤로드에서는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봉준 후보가 출마를 해서 지역 주민들의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잉그르드 크립스에는 시의원과 뉴저지 경제인협회 회장을 지냈던 박명근 씨가 다시 시의원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이번에는 잉그르드 크립스 타원의 부패를 개혁하는 데 앞장서왔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포트리에서는 폴륜 후보가 재선에 또 도전을 했습니다. 리치필디에는 한안과 한양 마켓이며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만 한인사회를 위한 지원 정책이 없어서 한인들의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변호사로 활동하는 사라김 후보가 출마를 해서 역시 한인들을 위한 정책에 많은 공약을 내놓고 있어서 지역 주민과 한인 동포들의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뉴저지의 최대 관심사 지역은 역시 펠세즈 박타원인데요. 펠 박타원에는 두 명의 시의원을 선출합니다만 세 명의 후보가 출마한 상태입니다. 세 명의 후보 가운데 두 명이 한인 후보입니다. 한인으로서는 살기 좋은 타원을 만들겠다는 박재관 후보와 개혁과 변화를 통해서 투명한 타원으로 만들어 나아가겠다는 원유봉 후보입니다. 펠 박 한인 유권자들의 관심이 많이 있어야 할 후보들입니다. 펠 박 교육위원회는 세 명을 선출합니다만 네 명의 후보가 출마를 했습니다. 이 가운데 두 명의 한인 후보가 출마를 했습니다. 현재 교육위원장을 맡고 있는 스테파니 장 후보와 케빈 임 후보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한인 유권자들이 빠짐없이 지지를 한다면 많은 한인 후보자들이 당선되는 쾌거를 이루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정치적 의상은 물론이고 교육적 의상까지도 크게 높이는 이번 선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arma에서 받아 пл 아이빈 임 후보입니다.